저도 이 노래를 직접 들을지 정말 몰랐어요. 홍콩 최고의 스타 여명이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 SBS 드라마 스페셜 내 마음을 뺏어봐야 삽입곡으로 이번 주 4위를 차지한 곡입니다. 여명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. 사랑한 후에. 여러 번 널 단념하려 했어 내 하루는 온통 너뿐이지만 네 군깔 혼자 살아해봐 또 사람은 내 맘 다 알 거야 오늘이 지 내일이 지 모르 이별 앞에 난 써있는 것 같아 다 함께라고 느끼는 순간 또 네 맘을 가질 수 없잖아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나의 슬픔 괜찮아 내가 너의 마지막 사랑 이러면 이러면 여러 번 널 단념하려 했어 네 하루는 온통 너뿐이지만 무궁근깐 혼자 사랑해봐 또 사람은 내 맘 다 알 거야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듣고 싶어 너를 기다려달란 말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어 지금 나의 슬픔 괜찮아 내가 너의 마지막 사랑 너의 마지막 사랑 너의 마지막 사랑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? 3,4살 상 강힘 도와주의 한 권로 전송하나요? 어...띵지변 참여해서 소고 네, 음반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, 네 저희 무대에서 노래한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인기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4,5살 상 참여해줄 거도 간지하지만 하여튼 관심 방역 나가자 어...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무대에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3위부터 10위까지 VTR 알아보겠는데요 여명시도 순위에 올라있거든요 함께 외쳐주시죠 VTR 스타트! 네, 7월 첫째 초 승방송 SBS 인기가요 3위부터 10위까지 순위입니다 먼저 10위 R.E.F. 레버엔딩 스톱 9위 김경호 나의 사랑 청상예수 8위 신승호 고개 숙인 너에게 7위 주즈클럽 1위때 1위 6위 쿨 5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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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 3위 2위 4위 4위 5 Olli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